가을, 가을. 거울은 방주를 하겠어요. 잘한다. 기다렸다. 그럼 세월이 가면 있다.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. 그냥 이대로 영원히 내 품에 안겨. 내 사랑, all my love to you. 1시간 30, 40분 정도 진주역까지 나갔거든요. 일단 쉬면서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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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 아니야, 이 게임 중에 아니, 촬영을 뭐 어떻게 할... 야, 그럼 카메라랑 어떻게 해? 이리와, 지금 시작하러 가고 있는 장소가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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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망가자. 도망가자. 보셨어요? 핸드폰에서 해놨어. 진주까지 알아서 하라는 건가? 뭐지? 뭐 아무것도 온 거 없어. 어떻게 가세요 이런 것도 없고? 정말 나 얘기도 없었어. 나 그냥 화장실 갔다 왔더니. 막아버렸어? 아니, 막아버렸어? 아니, 막아버린 게 아니라 화장실 갔다 왔더니 다 내렸더라고. 아니야. 내 핸드폰 보고 다 내렸어. 난 화장실 갔다 와서 다 있었어. 아, 나 지금 이게 뭐야? 핸드폰 보고 다... 어? 갑자기 밖에 전기가 있는 거야? 뭐야? 어? 저 가드 형들이. 따라다니는 거 아니었어? 형은 몰랐어. 나 몰랐어. 나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 명씩 내린 거야? 아니?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가는데 전기가 저기 있는 거야. 핸드폰 중독이 이만큼 무서운 거야.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, 아무도... 내가 어떻게 해? 그러니까. 야, 너 아니었어. 우리 아무도 모르고 뭐야, 여기 있었겠다. 나 내리려고 했어, 나는. 아, 치사하게 내리려고 했어? 어디서 내린 거야, 방금? 마산역. 마산. 마산에서 내렸다고? 그래도 우리 안 갈라지니까 괜찮네. 그래. 그러게. 그렇다고 봐. 이제 조각이 맞춰지는구먼. 삶은 달걀 몇 개랑 이렇게 좀 주고 짜, 지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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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쩐지 주더라.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. 바로 냉장 먹으러 가자. 그래. 거짓게 하면 그냥 떼고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3만 원씩은 팔 수 있지 않을까? 있을 것 같은데? 그렇지. 영화 안에 우동이라고 하지 할까? 우리를 이렇게 방치했단 말이야? 우리 뭘로 보고. 낚시나러 갈래, 낚시나? 아니면 공항 가서 제주도로 쏠래? 그냥? 우리를 너무 물렁물렁하게 봤어. 나가서 한 끼부터 하자고. 이거 약간 우리한테 내려진 기회야, 그래도. 근데 진주냉면은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준비하지 않겠어?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뭘 하면 우리가 거는 거야. 너 잘못하면 너 KBS에서 중징계 먹을 수 있어.